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수결손 우려 때문에 체납처분을 강화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체납처분에 관련된 상담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두서없이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무조사가 돼가지고 결과가 통제돼가지고 이게 고지가 되고 이게 납부기한이 정해지거든요. 납부기한이 이게 30일 정해지면 30일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보통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돈을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체납자가 되면 체납처분이 뭐냐? 일단 압류해야 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뭐 이런 독촉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은 또 빼돌렸으면 사회행위하고 사회행위 취소소송하고 체납처분 멘탈로 요즘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체납처분 멘탈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시키고 출국금지시키고 인허가 인허가 취소시키고 빡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신불자 신용불량 등재하고 등재하고 그런데 요즘 갑자기 넣은 게 이겁니다. 체납처분 멘탈. 체납처분 멘탈인데 국세청이 조수범처벌법이니까 고발을 해줘야 돼요. 국세청 고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세청 고발을 하면 경찰을 거쳐서 검찰이 기소를 여부를 하잖아요.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뭐 실형을 살든지 벌금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를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오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구속영장 청구 안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고 생각해라.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마침 무슨 봐준 것처럼 시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체납세금이 1억 정도 1억 조금 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전혀 못 보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치는 거예요. 구속영장까지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조세범을 이게 형사법정에 가면요. 유일하게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조세범이거든요. 이렇게 포송줄 안 묶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위 입고 포송줄 묶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불구속 기소가 거의 태반이고 원칙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세금이라는 걸 내가 바삭하게 처음부터 1부터 A까지 A부터 Z까지 알고 있으면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내가 이렇게 잘못할 일이 없는데 세무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세무사는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무장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 변호사도 그 검사도요. 나와서 변호사 하면 자기가 세무금 신고 못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뭐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맡겨서 뭐 하다보면은 뭐 탈이 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왜 천압처분을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할까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수결손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세수결손 우려가. 이게 공공언한 비밀이다. 비물은 비밀인데 그게 남들이 다 아는 공공언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그러면 세수가 빵구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구난다고 하잖아요. 빵구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장이 해줘야 할 임무는 세수를 맞추는 거예요. 예산은 국회가 490조에서 530조를 확 띄워버리더라도 그거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국세청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결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만 해도 적자가 나버리면은 뭐 쓰고 싶은 것도 못 쓰잖아요. 위축이 되잖아요. 국가가 하물며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양도를 했으면 양도대금을 양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양도인이고 매수인이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대금이 이 대금을 왔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세금으로 왔어야 돼. 그 중에 일부가 세금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전부 다 추적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돈 안 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토스를 하고 토스를 했다. 이런 경우는 체납처번멘탈로 이렇게 다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각은 외형만 따지지만은 또 이 사람들의 실질을 따져보면은요. 그건 또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꼭 내가 세금을 먼저 내고 내가 나머지 빚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내가 죽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도 어패는 했겠지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이 정도면은 이거를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산을 시켜줘야 파일을 키워줘야 이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갔다 하면은 아 이 정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될 의무다 이거입니다.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 그리고 그 대가로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을 그 대가로 국가는 국가는 납세자 국민들한테 국민 납세자한테 이런 의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의무 제공을 해줘야 되고 납세자들은 국민들은 그거를 대가로 세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은 주는데 의무를 제공을 안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켜져야 될 건데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더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다 세수가 결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만큼 누구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납세자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먹고 뒀던 거 어떻게든지 다 가져오고 말로 해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형사처벌을 시켜버려라 형사처벌을 시키면은 그거 아쉬워가지고 얼른 낼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 키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이들어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만나가지고 탁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감이 없어져 버렸는데 일감이 전혀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 0 이 5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감이 전혀 없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폐업하기 시작해 지금부터 이제 폐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가버리면은 하반기에는 이 폐업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폐업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징수처번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매할 것도 많아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니까 압류할 거 압류하고 압류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재산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봐봐라. 사회행위 분명히 사회행위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다 공매한다. 그러니까 법원도 좀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좀 국고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법원한테도 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국고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법원도 국고적으로 가면 사회행위 치소 소송의 승소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자꾸 말을 하지만 제가 자꾸 말을 하지만 이 사회행위 가요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적은 적은 집단하고 집단하고 고액의 체납자하고 이렇게 해보면 승소율이 누가 높냐면요 당연히 이쪽이 높아요. 국가가 사회행위 이 사람들한테 사회행위 하면 국가가 많이 이긴다 이거 승소가 승소가 많다 이거입니다. 이 경우는 이 사람들 상대로 하면 승소가 적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행위 소송 건수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행위의 건수는 적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받아낼 거를 받아내면 배급받아낼 거를 한 사람한테 배급받을 수도 있는 거를 이쪽에서 배급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다 있는데 그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집 한 채까지도 다 잡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죠. 당연히 변호사 선임한테 이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하기가 힘들어요. 변호사 선임하기가 선임이 힘들다. 왜? 적가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 소송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서면을 제가 이렇게 실비받고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이 확실히 승소율이 적고 이쪽이 높다 이거예요.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냐 2007년 제가 나왔을 때 국세청에서 나오면서 그 3개년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서울청 관내 관서장 회의를 할 때 모든 5급 직원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듣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했어요. 발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따뜻한 징수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거를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세금 노숙자를 위해서 기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 하면 세금 더 거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사회 행위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숙자를 더 만들더라. 세납 처분이 강화되면 노숙자 숫자도 같이 비례가 되더라. 라는 게 이미 2004년 국감 자료에서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통계들은요 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통계 이거 안 찾아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크면 커졌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꾸 사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가 다큰 세금 왜 안 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거 전부 다 형사처벌 해버려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 타이핑 치면서 조사받는 그 세무공무원은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안타까우면 압니다. 하면서도. 보인들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 징수처분이라는 것은 징수라는 거는요. 조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부가징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불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징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감사 안 걸리려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상에 뭐가 나타나면 하는 거고 사회행위가 또 재산이 움직였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 넘어간 사람들은 다 알죠. 이만큼은 다 아는데 검사들도 보면은 30대 초반에 30대 못 되는 그 검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칼들고 팍 칼춤추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인생 그 절대로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니 제가 친구가 제가 저를 믿고 이걸 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처벌하더라도 친구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일이 인생에서 그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 기껏 해봐야 30살밖에 더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을 내가 패매를 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이 제대로 써져야 된다 이거예요. 옹졸하고 쫌스럽게 이렇게 쓰면 되겠냐. 저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장칼을 가지고 어디 모가지 치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금을 가지고. 제발 좀 이쪽에 이렇게 좀 큰 사람들 거학을 몇 천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제를 서로가 받고 말이지 서로가 끼리끼리 하는 그런 마피아 집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발본세원하고 그런 데에다가 집중으로 해야지 왜 서민들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그 장칼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 보금을. 인력을 이런 데에다가 해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거두어 주겠냐. 임대료 비과세 지점을 좀 더 폐지하고 더 거둘 수 있는 것이 1년에 450억이라고 그래요. 언론 기사에 보면. 450억이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만 해도 그런 데에서 공제 안 해줘야 될 사건만 해도 몇 천억을 벌겄던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공제를 몇 천억짜리들 해 줬는 거 제대로 해 줬는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눈 감아 버릴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걸 왜 눈 감아요? 그걸 눈을 번쩍 써가지고 잘못 공제했는지 그러면 거기다가 해가지고 가상금까지 다 펴가지고 오면 1년 세수 메꿔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열 것만 찾아보면 천억씩 해가지고 그러면 열 건 찾으면 일조 아니에요. 일조 거두려면 이 천억 한번 거두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납세자 몇만 명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몇만 명 잡아버리면은 이게 소 키우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이거 없어져버리지.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그것도 쪼그라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한다. 우울한 이야기한다. 너가 뭐 알고 그러느냐 하는데 실전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 이거입니다. 실전에서. 총은 실전에서 쏘지 그러잖아요. 작전지휘본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고 세금을 냈으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냈으면 말년에 그거를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만들지도 않고 자꾸 세금 내라고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 시켜버린다고 이러면 겁나가지고 이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국가는 뭐든지 이렇게 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돼지 돼지라고 하잖아요. 돼지는 모든 거를 포용을 하잖아요.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가만히 안 놔둬. 토천마다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가만히 안 놔둬. 반말 찍찍하면서 금방지게 이렇게 쫙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본인이 마치 이렇게 고개 숙여주니까 위에 그냥 딱 위에서 우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공권력 행사를 당하면은 너무 힘들죠. 이게 숨 막혀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국가 권력은 좀 따뜻해져라 이거예요. 따뜻해져라 좀. 제발 좀 따뜻해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파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 역량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납세자한테 자꾸 짜가지고 하지 말고 납세자가 힘들면은 내가 국가인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사업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만들어 줬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못 냈다 아니니까 내가 내 책임이 우선 더 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편의를 봐 드릴 테니까 회생을 하십시오. 제기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되고 나면은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은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리고 세금도 한 30% 이내에서 국가가 삶 가지고 납세자가 7을 가지고 간다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30%가 넘어지면 점점 뭐 이게 이게 내야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심리가 사업자들 심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크게 하면은 저절로 세금이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치인으로 뽑고 또 정권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앙시 좀 돼지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